오늘 오후 4시 반쯤 강서구 부산신항 1부도에서 작업자 2명이 타고 있던 사다리차의 작업용 바스켓과 크레인이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를 다쳤고 60대 다른 작업자 1명도 크레인 옆쪽에 끼이면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3m 높이에서 크레인에 안전부착물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